자 다음 이제 단품 넘어가야겠죠? 알고보니 만화가!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알고보니 만화가 자 우리 알마고니 만화가 코너 자 오늘 자 전화번호 우리 문자 어디다 보내야 되죠? 우리 문자 자 자 010에 8254에 4477 문자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상품이 뭐죠? 오늘은? 오늘은 동화크림 동화크림 네 오늘도 동화크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화크림 네 자 자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죠? 자 번호! 아니 문제 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돼요 무슨 단어일지 단어일 수도 있고 속담일 수도 있고요 4차성어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연관되는 거를 그냥 문자로 마구마구 네 보내주세요 뭘까? 응 응 응 뭘까? 과연 뭘까 이게? 이렇게 자 자 자 여러분 자 자 사발면 뭐 이런거 아니구요 자 자 자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 아직 답 안나왔나요 아직도 이게 아 참 너무너무 기분좋아 그림을 다 그렸는데 정답이 안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좋습니다 자 자 뭘까요 하하하하 나왔나요 안나왔어요 야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두번째 힌트 두번째 힌트 가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기분좋은데 하하하하 자 두번째 힌트입니다 자 지금 물이에요 옆에서 물로 이렇게 물로 끓이고 있는거에요 자 자 물 물이죠 자 아직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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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공원 하하하하 나이공원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지금 다 완전히 멘붕인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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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하하하하 자 0703님 하하하하 정답은 하하하하 사탕수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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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런식으로 실망시킬겁니까? 자 다음 문제 0703님 내가 얘기했죠? 0703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하하 갑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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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정답 7555님 정답은 냉장고를 부탁해. 제가 아주 그냥 이렇게까지 정말 쉬운 문제를 내줍니다. 첫 번째 문제를 틀리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. 이거 너무 기초적인 문제 아닙니까? 내가 이렇게 문제를 내야겠어요? 여러분 큰 실망입니다. 네 좋습니다. 다음 문제 여러분 분발해 주세요. 다음 문제 주세요. 자 갑니다. 아 만만하냐고? 만만해요. 만만해요? 자 이번 거 맞춰보시지 어디 한번. 자 한번 마셔보세요. 자 자 자 여러분. 자 이번 거를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만만하지 않다면은 한번 이번 거 맞춰보세요. 자 자. 힘들다 그리는거 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왜 블루투스 스피커가 어떻게 나오지? 여기서 자 자 이게 지금 멈춰있어요 멈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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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바닥에 딱 붙어있죠?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오 역시 정답이 나왔어요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8360님 요지부동 요지부동 요지부동이었어요 네 하하하하 좋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요지 요지 알죠? 이쑤시기가 요지에요 네 사람들이 모르나? 요지가 이쑤시기가 요지라 그래요 요지 그쵸? 요즘 애들은 요지라는 말을 모를 수도 있겠다 이쑤시기라고 하니까 봐 하하하하 하하 vitamins 에헤헤헤헤헤헤